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내 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세에 타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만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님과 다른 의견, 다른 정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에게는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만이 이웃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웃의 정의에는 이방인, 죄인, 사마리아인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가르침에 그 무엇보다도 충실했습니다. 그들의 이웃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 곧 자신과 같은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웃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웃은 더 이상 출신 성분, 율법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웃이었고 자비를 베푸는 이는 누구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원수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웃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 비율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밝히심으로써 율법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니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모두 자신도 모르게 긍정해온 이웃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고통에 빠진 이웃에 대한 연민의 정의나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든 깊고 다양한 지식과 화려한 언변을 지녔든 그는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써 왜 우리가 그리도 자주 인간다움을 잃고 사는지를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곧 나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 나와 상관없는 굳이 마음 쓸 필요 없는 익명의 타인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와 무관한 타인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언젠가 만날 이웃으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느님 나라의 잔칫 날 때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준비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초대받은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받는 이들, 슬퍼하는 이들에게서 이웃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시선이요 참다운 자비이자 사랑입니다. 또한 그 시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사랑의 개명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축복받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지 따지며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나의 이웃은 누구이며 나는 다른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삶으로써 보여주셨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